네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2차 실기시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신 분은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신 거죠.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20% 정도예요. 굉장히 낮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20%보다는 합격률이 엄청 높아요. 50%예요. 그러면 절반 시험 보신 분 중에 절반은 합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 보시는 분 전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랑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하시고 하면 이 50%보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분명히 더 높게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50% 정도는 합격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1차 때도 이 20% 안에 드셨잖아요. 그 말은 지금 2차는 1차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좀 더 여유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2차 시험이 어떤 게 시험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1차 시험 필다평으로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시험 보셨어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다평과 작업평으로 수질 기사나 산업기사는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복합형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보러 이틀 나가세요. 하루는 주관식 시험을 보러 가시고 하루는 실험을 하러 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필다평 주관식은요. 만점이 60점이고 작업평은 실험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만점이 40점.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하시냐. 이 100점 중에 역시 1차랑 똑같이 합쳐서 60점 이상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 기사나 산업기사 이제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이제 필다평과 작업평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필다평은 주관식으로 나오죠. 주관식은 객관식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 20% 합격률인데 2차는 50%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이 1차에서 공부를 해오셨다면은 이게 아무리 주관식으로 바뀌어도 여러분 좀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주관식이 계산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어요. 계산형은 여러분 계산 문제 푸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은요. 여러분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근데 계산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자 새로운 유형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이 그냥 공부해도 잘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고난이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주관식이 한 10문제에서 13문제 나왔는데 그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는 기존에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형이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과 장문형이 있어요. 단답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 뭐 응집 메커니즘 4가지 써봐라. 몇 가지 써봐라. 그러면 단답형으로 쓰는 거고 장문형이라고 하면 펌프에서 공동현상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정의가 뭔지 혹은 공동현상의 대책이 뭔지 이런 걸 써봐라. 이게 장문형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계산형과 그래서 서술형이 두 개 합쳐서 이제 주관식이 총 10문제에서 13문제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계산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한 7, 8문제에 계산형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서술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계산형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서술형이 절반이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보시면은 계산형이 한 7, 8 나오고 나머지 문제가 서술형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죠. 근데 이 실험이 네 종류가 있어요. 이 네 종류가 뭐냐면은 총인, 총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철. 공정시험법 상에서 이 네 가지를 이제 공정시험 기준에 맞춰서 실험하는 거를 그중에서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보시게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기사나 산업기사나 지금 이렇게 필타평, 작업형이 같냐. 한번 볼게요. 작업형은 기사나 산업기사 같아요. 전부 다 시간은 4시간 나오게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종류 중에 한 종류 보시게 돼요. 그리고 필타평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2시간, 산업기사는 1시간 30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럼 제가 아까 100점 만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기사랑 산업기사 두 가지 전부 다 약간 산업기사가 시간이 좀 더 적지만 2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여러분이 이 필타평 시험 보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에요. 10문제. 근데 그중에서 못 푸는 문제 또 있겠죠. 그거 빼고 나면 여러분이 한 8문제, 9문제를 이 시간 동안 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은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시험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반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필타평에서는. 이 다반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볼펜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필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이 연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다반지 작성해서 정답과 그 다음에 풀이 과정 적을 때는 반드시 검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한 가지 색, 여러 색도 안 돼요. 색색이 칠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색상의 볼펜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볼펜 쓸 때 또 틀릴 수 있잖아요. 볼펜이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적었지만 이걸 뭐 제가 잘하고 적읍자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두 줄 끄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냥 다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절대로 수정 뭐라고 하죠? 테이프라던가 수정액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면 나중에 시험지 제출할 때 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그 도장만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격 기준에 60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합격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때 이제 합격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합격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저랑 전략을 좀 나눠볼게요. 자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시험 접수할 때부터 여러분이 이때부터 합격 거의 한 50%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접수를 언제로 하는지. 그 다음에 필답형은요. 목표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실험은 반드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합격 전략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시험 접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강가하기 쉬운데 접수 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유리한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야 된다. 내가 지금 저 A라는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형을 살피고 유리한 지역부터 가서 서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게임하실 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하실 때 많이 쓰시는 전략이죠. 그때 유리한 고지를 찾는 게 시험 접수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지금 1차 시험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죠. 보통 금요일날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에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자도 올 거예요. 그죠? 문자력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1차 서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경력 증명 서류를 이제 보내야 돼요. 인터넷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제 산업인력공단을 방문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서류 심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차 합격을 했죠. 그러면은 그리고 서류 심사를 안 하면 서류 심사할 때 이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요. 1차 합격이 취소돼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합격 예정자 발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서류부터 제출을 해야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 거는 기간이 이제 마감일이 있으면 고기 4일 전까지는 온라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그 서류 심사 기간 동안 직접 가서 제출하는 거는 언제 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류 심사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2차 시험 접수를 하게 돼요. 자 이때는 이제 시험 접수가 보통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월요일날 몇 시에 시작하냐. 오전 9시부터 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거. 반드시 월요일날 9시에 접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8시 30분부터 큐넷에 접속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클릭 클릭하면 되는지 미리 보고 계셔야 돼요. 왜냐 이때 가면은요. 몇 천명 우리도 수질만 몇 천명 보죠. 근데 수질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터목기사나 정기기사나 할 거 없이 이때 다 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버벅돼요. 사이트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로그인 하셔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는데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모바일에 어플이 있죠. 큐넷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권장해드린 거. 이거 두 개 다 켜놓으세요. 다 켜놓고 어떨 때는 모바일이 빠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인터넷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뭔가 진짜 전쟁하듯이 하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작업형을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때 시험 날짜를요. 앞부분에 하지 않고 맨 뒤로. 맨 뒤에 날짜를 먼저 거기부터 마감이 돼요. 왜? 다 알아요. 맨 뒤에 해야 그때 그 회의에 작업형 시험이 뭐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뒷날짜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생쇼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때 맨 뒤 날짜로 반드시 선점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월요일날 해라. 그다음에 인터넷이랑 모바일 같이 해라. 그리고 다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모바일 할 때나 인터넷 결제할 때나 미리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공인인증서라든가 아니면 결제 카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혹은 액티브엑스라든가 이게 미리 안 깔려 있으면 여러분 하다가 다시 이거 설치해야 됩니다라는 안내두고 처음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시험 수질환경 기사나 산업기사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이랑 날짜 선택하고 그다음 결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 동안 이 맨 뒤 날짜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이거는 그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미리 결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필요한 것들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다 준비를 해두세요. 등록을 해두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이랑 모바일 가지고 여러분이 작업형 시험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때 한번 볼게요. 필다평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통 시험 날짜가 이제 하루에 한 아까 보셨듯이 이제 기사랑 산업기사 1시간 반에서 2시간 보죠. 요 때는 보통 이제 일요일 날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장소가 보통 이제 한 장소에서 한 타임 동안 시험 볼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일주일 정도 돼요. 보통 이제 2주일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제 2주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일주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한 주 동안 이제 작업형을 본다 그러면은 필다평 시험 보는 날 하고 작업형 시험하고는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필다평이 만약에 일요일 날 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작업형을 보던가 아니면은 이때 작업형을 봤다 그러면은 작업형을 만약에 똑같이 이럴 수도 있죠. 일요일 날 선택을 했는데 필다평이 일요일 날 본다. 이렇게는 안 돼요. 같은 날은 안 되고요. 자 반드시 필다평 먼저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작업형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필다평 시험이 여기 있다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여러분 필다평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작업형이 월요일이다 하고 하면은 작업형 시험 실험을 여러분이 연습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업형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이 뒷부분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 둘 다 준비할 시간을 여러분이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뒷부분에 목금 토일 정도에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또 왜? 자 보통 한 회당 작업형 시험이 이렇게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중에서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이 1회라고 합시다. 1회 시험에서 총인가 그 다음에 철이 나왔다. 이거를 사람들이 미리 보고 온 사람들 월, 화, 수에 보고 온 사람들이 알려줘요. 그죠? 그러면은 그 회에는 이거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두 개는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암모니아성 질소랑 그 다음에 총질소는 안 나온다. 그럼 이거 두 개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뭐부터? 시험 접수부터 작업형을 뒤에다가 선점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접수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다 찼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하다 보니까 다 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늦어 뭐 수요일 월요일은 안 되고 그죠?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다. 그럼 이때 공부를 만약에 이때 내가 시험을 봐야 된다 하시는 분은요. 네 개 다 보고 가세요. 혹시라도 월요일날 뭐 나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랑 그거 하나만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두 개 다 알기는 좀 힘들 거고. 그래서 이때는 보통 네 개 전부 다 다 공부하시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 뒤에 보시는 분은 이미 두 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뭐가 나올지. 그래서 그때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작업형도 이렇게 이 뒷날짜를 하시려면요. 지역이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럼 서울에 지금 벌써 여기가 마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있죠. 경기나 인천이나 아니면 뭐 대전이든. 뭐 제주도는 안 되겠지만 비행기 타야 되니까. 뭐 정안되면 제주도라도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역에라도 지역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뒷부분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접수를 잘 마쳤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이 필답형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필답형은 출제가 어디서 되냐면 여러분 앞에서 1차에서 공부했던 개론이라든가 방지기술, 상하수도 공정시험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법규는 안 나와요. 법규는 안 나오니까 빼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 상하수도나 공정시험에서도 주로 계산문제 혹은 단답형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겠죠. 공정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관내 요량 측정 방법 5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계산문제 그러면은 상하수도나 상하수도에서는 보통 이제 응집할 때 보면은 응집동력, 교반동력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펌프에서는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메인인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계산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돼요. 공정시험에서도 보면은 단답형이 물론 나오긴 하는데요. 계산문제 뭐 부유물질의 농도 계산하는 거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요거 있죠. 우리 유량 측정할 때 보면은 삼각위어, 사각위어 계산하는 식 있죠. 그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올 수는 있지만 나와봤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이 개론과 방지기술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이 개론과 방지기술을 여러분이 좀 고득점을 받았다던가 내가 준비를 많이 했다 하시는 분은 특히나 2차 시험은 좀 더 여유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뭐 보통 이제 여러분이 필답형 준비하실 때 보면 3주 걸리거든요. 한 3주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근데 그런 분은 2주나 한 주만 공부하셔도 되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며. 근데 나는 개론이랑 방지기술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으면 좀 더 여유 가지시면 돼요. 그럼 나는 한 달 정도 하자.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 기간을 잡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 경항 얘기할 때 두 번째, 합격 정략 두 번째는 필답형 목표를 40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목표 점수는 40점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작업형 우리가 실험에서 보면 실험이 총점이 40점이죠. 근데 이 40점은 태도 점수가 있어요. 태도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안지에다가 이제 뭐 그래프 그리고 해서 실험하고 나서 실험 결과 값을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 결과 값에 결과에서 답안지 결과로 2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태도 점수에서 20점을 받아요. 이 태도 점수는 시험관들이 고 여러분 채점표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이 실험기구 사용이 뭐 능숙한가 아니면은 뭐 실험 도구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용모가 좀 단정한지 이런 것까지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도 점수 때문에 태도 점수 20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실험 북이라던가 아니면은 핏백 같은 거. 이건 미리 준비해 가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될 재료들 잘 챙겨야 돼요. 그리고 옷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요. 웬만하면은 여름이 아니라면 샌들이라던가 이런 건 좀 신지 마시고 신발도 조금 운동화라던가 아니면 좀 편한 신발. 그렇죠. 그런 걸로 신어 주시면은 좋아요. 자 그리고 태도 점수 20점 받으려면요. 여러분 실험 도구. 실험 도구를 절대로 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 여유 가지시고 좀 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보통 실험 끝나고 나면은 요즘엔 그러신 분들 없어요. 대부분 다 실험을 준비하고 가시니까. 실험 도구 반드시 다 세척해야 됩니다. 세척을 다 하고 정리까지 뒷마무리까지 다 해서 여러분이 그 실험하는 테이블 있죠. 깨끗하게 만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 이제 태도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험하는 거. 약품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구 사용하고 하는 그것도 보지만 강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이제 뭐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지까지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도 20점 받으려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 값은 이거는 실험을 잘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결과 값은 여러분도 장담 못해요. 근데 태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점도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점 적어도 10점 맞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점은 못 맞아도 1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태도에서 10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럼 결과도요.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아마 측정 원리 적는 것도 있어요. 실험에 가시면. 그 측정 원리 적고 실험값이 좀 못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거는 좀 제대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또 10점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20점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확격에 필요한 점수가 얼마예요? 40점이죠. 그죠? 그래서 40점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필답형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정도만 받아도 지금 실험 가서 실험 가서 태도 점수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험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답형에서 이 정도 점수는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작업형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험할 때 보면은 실험할 때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실험 되고 깰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필답형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야 작업형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점수 40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40점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아까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거 초고난이도 풀기 엄청 어려운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빼고 나머지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40점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존에 나온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서술형도 마찬가지. 기출 문제를 잘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춰도 40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험 다 잘 진행하고 그러면 합격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보시는 게 좋냐. 지금 이제 여러분 저랑 하시면 최신 기출 문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최신 기출 문제도 보는데 이 실기 시험은요. 양이 이렇게 한 시험마다 10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최신 기출 문제 3년치도 보시되 3년치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것도 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다 봐도 좋지만 책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 이제 뭐가 나오나요? 주로 나오는 핵심 유형이 나오죠. 35가지가. 그 핵심 유형의 내용들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치 쌓인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년치를 다 보는 것만큼 이 앞에 지금 이론에 나오는 유형에 나오는 그 연습 문제들 다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10년치 기출 문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출 문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유형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시냐. 책에 보시면 그 앞에 이론에 나오는 연습 문제 유형별로 된 거 푸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최신 기출 문제 저랑 같이 이제 3년치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기출 문제도 그 앞에 있는 기출 문제도 이미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치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니까 기존 기출 문제는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은 40점이 아니라 50점, 60점도 여러분. 60점은 만점이니까 50점도 봐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필다평은 기억하실 거 하나면 돼요. 반드시 40점 맞는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시험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이 대충 점수를 아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남거든요. 2시간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 한 1시간은 지나야 2시간 시험 보면 한 절반은 돼야 보내줘요. 그런데 문제 10문제 어떤 분은 못 푸는 문제 빼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최선을 다 했는데 이 1시간 안에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때 뭐 하시냐. 그때 이제 이거는 확실히 맞는 문제. 이거는 좀 간당간당해. 이거는 모르는 문제 해서 점수 체크하시죠. 그 점수 체크하면은 여러분 보통 예상 문제 나와요. 예상 점수가 여러분 알아요. 예상 점수 가지고 내가 40점 맞은 것 같아 하면은 그 다음에 실험 작업평 하시면은 좀 여유롭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한 30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불안하죠. 그럼 이제 작업평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받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목표는 40점입니다. 아셨죠? 30점 맞으면 좀 불안해서 작업평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40점 맞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필답평은 계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네 서술형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계산 문제부터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계산 문제 시험지 보시면은 이게 비포 사이즈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풀이를 적는 난이 있고요. 이 밑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 적는 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여기는 여러분 볼펜 사용 안 하고 샤프 이용해서 연습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글쩍글쩍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이 풀이를 할 때는 풀이를 할 때는 조금 어떻게 쓰셔야 되냐 깨끗하게 쓰시는데 너무 막 공식부터 막 공식이 이게 왜 공식이 나왔는지 유도하거나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RT를 계산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SRT를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 공식을 적고 그 다음에 뭐를 넣고 숫자 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어떨 때는 그냥 공식 빼고 그냥 숫자만 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이거는 별로 풀이하는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답이에요. 정답이 맞으면 이거는 여러분 점수 받으시는 거고요. 정답이 틀리면 풀이를 어떻게 하셨든 간에 이거는 점수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맞아야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풀이는 깨끗하게는 쓰셔야 돼요. 아무리 이게 간략하게 쓴다고 해도 그리고 너무 막 한 줄 이렇게 된다.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때는 조금 더 늘려서 쓴다든가 이런 거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답을 쓰실 때도요. 중간에 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풀이 과정에서는요. 이게 뭐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2345가 나오고 이거 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거 가지고 또 계산하고 이거 가지고 또 계산해서 결국에 정답이 SRT 값이 예를 들어서 2.375 이렇게 5, 6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정답 적을 때는요. 반드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만 써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문제에 따라서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SRT 대의 열망가라고 물었다. 그러면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도 나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써야 되는 거고 그거는 예외적으로 아마 문제에 주어질 건데 아무런 언급 없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반올림 어떻게 해요? 이 셋째 자리 수가 5 이상이면 즉 5에서 9가 나오면 이 앞에 자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죠. 그러니까 2.38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2.342다 그러면 1에서 4 0에서 4다 셋째 자리가 그러면 이때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34라고 적죠. 이게 반올림하는 거죠? 반올림을 해서 하는데 이때 여러분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정답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정답에서. 근데 중간 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중간 풀이 과정에서 만약에 첫 번째 뭘 계산을 했더니 1.234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23이라고 반올림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결과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적당하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넷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적으세요. 이거 반올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기 나오는 숫자 그대로 셋째 요거 넷째 자리까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는 적어주시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계산기 고학용 계산기 보면은 이 앤서라는 거 있죠. 이 앤서 버튼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방금 계산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1을 곱하든 3을 곱하든 새로운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간 계산할 때는 오차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점 넷째, 다섯째 자리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어떻게? 반올림 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계산기에서 그냥 답이 200이라고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안 적습니다. 그냥 20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52.4가 나왔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딱 떨어지네요. 이때도 52.40이라고 안 적어요. 계산기 그냥 나온 대로 해요. 그럼 언제 그러면 소수점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있죠. 길게 나올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가 5네요. 그러면 반올림 하면 정답은 1.2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0.00034567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어떻게 돼요? 0.00이라고 적나요? 아니죠. 이때는 과학적 표기법으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칸 가고 나면 뒤로 이 오른쪽으로 넷 칸 가면요. 10에 마이너스 4승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넷 칸 가면 소수점이 10에 4승이에요. 그러니까 칸수가 여기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수점 넷 칸 갔더니 3.4567 되죠? 그럼 곱하기 얼마? 네, 오른쪽으로 넷 칸 갔으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소수점 셋째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반올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4567이 아니고 3점, 정답 적을 때는 3.4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죠. 네, 이게 이제 계산 문제 푸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미리 틀릴까 봐 샤프로 미리 풀이 과정에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중에 볼펜으로 이제 덧칠을 하시고 연필을 지워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볼펜이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이 연습란에다가 해주세요. 샤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는 깨끗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원칙을 여러분 볼펜으로 그냥 적어도 돼요. 볼펜으로 적으시고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적었는데 틀렸어요. 두 줄 쫙쫙 끄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적으시면 되고요. 정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지저분하다 하시면 시험지 교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연습은 여기 연습란에 해주시고 풀이는 볼펜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습하실 때도요. 여러분 다 적으려고 하면 어차피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 적으셔도 돼요. 다 적으셔도 되지만 항상 풀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이걸 구하려면 뭐를 구해야 되는지. 먼저 계산부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뭘 구하고 여기서 뭘 구하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먼저 간략적으로 눈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연습 1차에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문제 보면 SRT 구하려면 공식에서 SRT 공식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RT 공식에서 XL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XR을 구하기 위해서 SBI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XR을 구해서 2번식에다가 XR을 넣어서 SRT 구하면 되겠네. 같은 이런 어떤 순서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 굳이 막 이렇게 깜지처럼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되세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풀이 하실 때는 여러분이 볼펜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서수령은 어떻게 하냐. 서수령은요. 직접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이게 객관식 풀 때는 여러분 이게 확실히 얘랑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앞자리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가 있지만 서수령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러분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써보셔야 돼요. 특히나 뭐는 서수령에서 장문형이 있죠. 원리라던가 그 다음에 정의라던가 대책 같은 거는요. 직접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라던가 핵심 유형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서수령은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쓰실 때 보면 단답형도 마찬가지고 서수령 장문형도 마찬가지고 키워드가 되는 이 단어는 반드시 이 문제에 들어가 있어야 이 정답에 들어가 있어야 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 단어가 들어가도록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동현상이다. 펌프의 공동현상이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포화증기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포화증기압보다 압력이 더 내려가서 기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넣어주시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백으로 놔두실 게 아니라 뭐라도 써주세요. 왜냐? 이거 채점하시는 분 누구예요? 다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 가상해서 점수를 주실 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뭐라도 그 중요한 키워드라도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부분 점수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분 점수. 우리 부분 점수를 말씀드리면 먼저 계산형 있죠?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맞아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분 점수 없어요. 근데 부분 점수 언제 있냐? 그러면 그러면 1번 문제에 안에 또 작은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각각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1번, 2번은 맞고 3번은 틀렸다. 그럼 이거 두 개는 부분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가 맞아요? 정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만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부분 점수 줄 수도 있지만 딱 세 가지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거 없이 적어보시오. 했으면 한 개를 적든 두 개를 적든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공동현상의 대책이 뭐냐? 개수는 없어요. 그럼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개를 적어야 될까? 한 개를 두고야 되고 세 개를 적어야 돼요? 아니면 네 개, 다섯 개를 적어야 돼요? 보통 세 개 정도가 아무런 가짓수 말이 없으면 세 개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뭐가 정답이 될지 몰라서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답이면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다섯 개를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 개만 정답이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틀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 놔두시지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답이 아닌데 자릿수 채우려고 넣는 거다. 그러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세 개 정도면 적당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적어라 그러면 다섯 가지 적어야 되겠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세 개 정도 적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작업형 점수 볼게요. 작업형에서는 태도 점수가 20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험물을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복자 실험복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피펫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펫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국산이 있고 또 외제가 있어요. 좀 비싼 거 사세요. 독일제 사시는 게 좋아요. 국산은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쓰시기가 좀 뻑뻑해요. 근데 이 독일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좀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게 다 결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펫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실험복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0cm 자 준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꼭 30cm 아니라도 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기구 세척이라던가 정리 반드시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실험하시기 전에도 여러분이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구를 다 씻어요. 유리기구 다 씻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다 제출하고 나서 다 씻고 제자리에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물기 있으면 닦고 다 해놓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절대로 파손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저 하면은 절대로 감독관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움 금지 세치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감독관이 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감독관이 이 감독관이 좋은 분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어떨 때는요. 또 좀 너무 빡빡하신 분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복불복이죠.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감독관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형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합격을 하려면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연습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데 직접 실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직접 기구 사용해서 해보시는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업훈련학교나 일반학교나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모의 실험을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피펫도 한번 연습해보고 피펫도 여러분이 또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니까 연습해보고 여러분이 집에 있는 컵을 이용해서라도 물을 따라 보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 그 다음 파라핀을 이제 어떻게 막고 이런 거 동영상 강의에 팁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 작업형에 가시면 이 실험계획서가 있어요. 이거는 다 배부를 해주죠. 여러분 시중에 교재에도 보시면 실험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실험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3번에 있는 실험인데 이 실험은 이거 하는데 요거를 하는데 만약에 실험을 해놓고 한 2시간 기다려야 돼.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순서를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 1번 2번 4번을 해서 나중에 합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혼자서 작업품을 연습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 반드시 봐주시는 게 좋아요. 혹은 직접 이제 어떻게 알려주는 오프라인으로 알려주는 실험 장소에 가시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혼자 실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잘. 그래서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거 혼자 해야겠다. 가서 눈치껏 해야지. 여러분 눈치껏 옆 사람껏 보고 있으면 태도 점수 깎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아낀다는 개념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 이 실험을 만약에 하다가 내가 실험 혼자 독학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독학을 했더니 시험 갔더니 아니냐 다를까 실험 접수가 너무 안 나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접수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강의 듣게 돼 있거든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동영상을 들으시든 아니면 직접 가서 해보시든 반드시 작업형은 또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 작업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필다병을 대비를 해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한번 살펴볼게요. 목표 점수는 필다병에서 40점이에요. 그러려면 기출문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 맞추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단원별로 유형별로 톡빛별로 나눈 게 첫 번째 1단계예요. 그때 이제 자주 나오는 핵심 이론과 그 다음에 유형별로 계산형의 기출문제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푸는지를 1단계에서 같이 마스터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실력을 다지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강의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시험 접수부터 어떻게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1차 시험도 여러분 통과하셨죠? 힘드셨지만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2차는 훨씬 더 통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